어? 이거 뭐지? 비누잖아? 어? 냄새 좋은데? 이거 내꺼 아니야? 나 써야 되겠다 내꺼야 내꺼야 내꺼라니까 아니야 내꺼야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바른케어 아인솝입니다 우리 미니를 위해 나온 비누네요 아인솝 페트라고 되어있습니다 벌써 미니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인솝 뿐만 아니라 샴푸 여러가지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칫솔도 있고요 강아지 전용 비누입니다 파우더 비누입니다 파우더 비누 파우더 비누는 피부와 피모를 개선시키고 동백오일이 피모에 윤기를 더해주며 산양분유 함유로 풍부한 영양과 보습에 효과적입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비누를 거품망에 넣으면 거품이 잘납니다 그래서 거품에 넣고 미니를 씻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이거를 나오지 않도록 잘 조여줍니다 엔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